월급날은 기쁘기도 하지만 또한 우울한 날인 것은 어느 졸자 월급쟁이한테나 일반이지만 상권이한테는 더욱 그러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원천과세다 상조회비다 친목회비 무슨 환송회의 전별금에 요리 떼고 조리 떼고 나면 3분의 1이나 떨어져 나가는 데다가 양복 와이셔츠 심지어 양말까지도 외상이요 월부로 살아오는 터이고 보니 말이 월급날이지 손에 들어오는 것은 3분의 1이 못되는 수가 많다. 월급날을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수시로 슬쩍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소리를 하는 친구도 있었다. 외상이고 월부고 좀 미뤄보자는 수작이었다. 하도 따분하니까 하는 소리였을 것이다. 한 달 죽도록 일을 해서 남의 좋은 일만 한 것 같은 억울함에서이기도 했다. 그런 중에도 상권은 정말 억울했다.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20만 환이나 물어야 했던 것이다. 남의 빚 보증하는 자식은 아예 나치도 말랬다는데 상권은 정에 못 이겨 같은 동료한테 도장 한 번 빌려주고 20만 환을 꼬박이 물어야 했다. 상조의 돈을 쓴 것까지도 또 좋았는데 공금을 쓴 것이 탄로가 나서 지금 복역 중에 있고 보니 그야말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기였다. 20만 원뿐이면 또 좋았다. 상조의 돈에는 5부이자가 붙게 마련이었다. 20환씩 또 1년을 물어야 했다. 이놈의 월급날 없었으면 좋겠다. 월급봉투를 때마다 상권은 보지도 않고 북북 찢어버리는 것이 보통이었었다. 2만 환 상조회 윤조식 조. 이런 항목을 보기만 해도 우라가 침인다. 직무수당 야금비까지 합쳐야만 5만 8천 원밖에 안 되는 월급에서 1금 2만 환이 뚝 떨어져 나가니 우라가 침일만도 하다. 이 짓을 1년을 해야 한다? 1년 12달을? 1년이란 상권에게 있어서는 영원이나 진대 없었다. 봉투를 받을 때의 울부는 또 둘째다. 월급날이면 반드시 아내의 구박을 받아야 했다. 명색이 대학을 다녔다면서도 아내는 어느 편이냐 하면 거센 편이어서 그야말로 구멍 뚫린 창문처럼 마구 짓거려 대는 것이다. 누가 알아? 어떤 년 밑에다 쓸어넣고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지 알게 뭐람? 내가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귀도 막고 사는 줄 알지? 어림없어요. 다 듣고 있어. 타이피스트인지 뭔지 아는 년이지 뭐야? 내 그년 그냥 둘 줄 알고 가랑머리를 찢어놓을걸? 아니 저것이 이제 못할 소리가 없지 않나?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에 아내는 더 기승을 부리며 뭐? 서러운 년이 아무렇게나 울지 모양 봐가며 울까? 못할 소린 뭐가 못할 소리야? 정말 찢어진 문풍지다. 이런 끝에는 반드시 욕지거리가 나가고 밥상이 둔갑을 하곤 한다. 아내의 발악도 발악이었지만 윤주식에게 대한 화풀이가 아내한테 갔던 것이다. 남편이 잘못을 했기로서니 잘못을 했거들랑 위로는 못할 망정 되레 어쩌라는 거야? 나도 공금을 쓰고서 콩밥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거야 뭐야? 된 소리 안 된 소리 막 퍼부면서도 자기 자신 억지라고 했다. 자기 잘못을 뒤집어 쓰이자니까 자연 생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다. 뭐냐? 그렇게도 나 콩밥 먹이는 게 소원이라면 내일 당장 돈 백만원이나 들고 나오마. 그걸로 실컷 호강도 하고 다이아도 사고 가진 것 다 사. 누가 당신 보고서 공금 훔쳐내랬어요? 남의 빚 물구리 하지 말랬지. 어쩌자고 도장을 내준담? 그게 친구지 뭐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말이야. 흥, 알뜰한 친구 많이 가졌구려. 왜 그렇게 정다운 친구 대신 감옥엔 안 갔노? 아니, 저게 그냥? 월급날 저녁 치고서 좋은 낮으로 부부가 대한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다. 이 월급날이 또 온 것이다. 오늘이 월급날이라고 생각하니 아침 눈이 뜨일 때부터 상고는 우울했다. 월급봉투를 받았을 때의 그 불쾌도 불쾌였지만 아내와 또 트적여야 할 일을 생각하니 정말 실증이 났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월급날이라는 것을 잊으려고 하고 있는데 기어코 아내가 한마디 귀띔을 해준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세요. 모두 오늘로 미뤘어요. 알았어. 밥맛조차 없다. 회사에 나와서도 종일 울적했다. 오늘이 쫄리는 날이지 하면서도 동료들은 역시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상고는 말대꾸도 하기가 싫었다. 월급 생각조차도 하기가 싫었다. 퇴근 시간이 거의 되자 모두들 조바십니다. 아니 기왕 줄 것 딱 준비했다가 척척 나눠주면 좋잖아. 맨 지 돈을 주는 건가? 그동안 붙들고 있으면 이자가 더 붙나? 이런 불평을 들으면서도 상고는 며칠 후에 주었으면 좋겠다고 혼자 얻나가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되자 월급을 찾아가라는 방이 돌았다. 모두들 앞을 다투어 격리과로 달려갔지만 상고는 사완아이한테 도장을 주어 보내고 주겠으면 주고 말겠으면 말라는 배짱으로 앉아있자니 게이지바이가 월급 봉투를 갖다 준다. 언제나 하듯 상고는 봉투째 주머니에다 넣고 일어섰다. 일어서서 문 밖으로 나가다가 문득 이상한 감촉이 손끝에 닿아있음을 깨달았다. 평시보다도 훨씬 부피가 두터웠던 것만 같다. 그럴 리가 없다고는 생각되면서도 상고는 되돌아와서 봉투를 꺼내보았다. 희한한 일이었다. 상조회 윤조식 조라니 비어있지 않은가? 상고는 눈을 의심했다. 자식, 오늘은 머리가 돌았군. 생쥐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회계과장의 옹졸한 얼굴이 눈앞에 떠오른다. 시포한 한 장을 갖고도 발발 떠는 친구이기도 해서 온 사원들의 밉상으로 돌려세우는 친구다. 그 악바리를 골려 먹은 것이 무엇보다도 통쾌했다. 지 실수로 그랬으니까 나중에 딴소리를 한데도 소용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주니까 썼다. 다음 달에 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댈 작정을 하고 도망치듯이 밖으로 뛰어나오려니 동료 하나가 어깨를 툭 친다. 월급날의 우울을 고스란히 집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막걸리를 하자는 것이다. 속을 트고 지내는 사이이기도 했다. 2만 원을 고스란히 타고 나니 마치 공돈 같았다. 기분이 좋아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가며 막걸리를 맥주로 크라운장으로 호기있게 발전을 한 것은 물론이다. 아내한테도 잠자코 있으면 그만이었다. 상권은 상조회의 비난에 2만 원을 기입하는 것도 물론 잊지 않았다. 아 정말 통쾌하다. 주판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 나중에 발견하고서 콩튀 듯 할게라. 뇌약볕에 콩튀 듯 하라지. 오늘이면 다 똥이 될 걸 되뱉으라겠나? 뱉으라면 뱉어주지. 정말 신난다 신나. 그 생쥐녀석 콩튀 듯 할 생각을 하니 통쾌해. 정말 통쾌하거든. 그놈의 2만 원 때문에 월급날도 막걸리 한 번 마음 놓고 먹지 못해온 울분을 푸는 데는 2만 원도 오히려 부족했다. 아 정말 통쾌한데 하고 친구도 맞장구를 쳐주는 바람에 정말 2만 원을 거의 다 먹어치웠다. 2만 원 뭉치에서 남은 돈은 슬쩍 딴 주머니에 집어넣고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던 만 상권은 여전히 통쾌했다. 아내한테도 떳떳했다. 술도 많이 자셨구만. 얼마나 썼어 또. 쓰긴 내 돈 한 푼도 안 썼어. 얻어먹었지. 세 보면 알 거 아니야. 하고 큰 소리를 치며 월급봉투째 썩 내주면서도 통쾌했다. 이상하게도 아내는 오늘은 아무 말도 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돈을 세워보기도 하고 또 봉투를 들여다보더니만 남편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면서 하는 소리가 욕이었다. 아니 여보 이런 도둑놈들이 다 있어. 뭐가 말이야. 아니 글쎄 그 빚을 지난달까지 다 갚아줬는데 이달에 또 2만 원을 재했으니 웬일이여요. 이놈들이 우리가 모를 줄 알고 그랬나봐요. 어김없이 내가 월급봉투를 차곡차곡 남겨두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꼼짝없이 또 물뻔했잖아. 내 당장 내일 아침에 월급봉투를 모조리 갖고 가서 망신을 톡톡히 주어야지. 아이 날도둑들이야 날도둑들. 상권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